뭐라고? 아휴 한 잔 먹여 어떻게 얘기해요? 저기 한 잔 제이씨는 많습니까? 난 밥만 먹겠습니다 무용상 찍는거야? 응 제이씨는 얼굴을 찍을게 좀 밥찍아야지 이것도 그냥 안 먹는데 너를 안 먹어야지 좀 밥찍아야죠 좀 밥찍아야죠 좀 밥찍아야죠 좀 밥찍아야죠 그냥 밥찍아야죠 아니 저기 갈려고 아니 남자는 허벅지가 빠지면 안 된다고 진짜 똑같은 여자한테 안 된다고 해서 허벅지를 해봤는데 아니요 저도 저 운동을 하셨잖아요 1년동안 게 허벅지가 단단해서 사장님 쌈장이야 났네요 어 네 이게 요즘 고기는 깨끗하게 피워가지고 그냥 30색처럼 먹어도 돼요 제가 출근하는데 대출해서 집사 집사 겨울에 사는데 아파트 3.5까지 3천만원 비씨 버전으로 사주라고 딱이에요 딱이에요 마련한 오징어 샀다니 만... 만오탄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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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싸 가면을 끓여 먹었어요 네 어... 잘 끓는데? 네 그거 먹고 봐야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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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